체력 1인 상태로 시작합니다 블리트 날먹가는 날먹고 이중타격 펜초 득 발화 징끈 깡깡깡 복수하러 왔다 이 자식들아 타륜 참호 거기서 참호를? 한 번 믿어봄 녹아내리날 쌍절곤 몸박 참호 몸박 타나죠 바리케이드 닛만오면 무책구 보스가 육강령이니까 진화넣고 진끈 돌리면서 문박 때리면 잡겠지 뭐 진끈 하나 더 진끈 하나로는 화상을 다 못 막을 거니까 세 개 다 괜찮을 거 같은데 흘다익선 네 몸박 하나 더 줘요 골대를 내놔라 안 돼 북한 이중타격 대검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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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대검 몇 딜이야? 29딜 대검? 대검? 구멍 몸바참 바참 제물제발 제발제물제발제물 제물제발제불 제물님 제물 제물 아이비신 참참 이거 제물 없으면 위험한데 상점가서 제거하고 저희가서 제거 또하고 불보면서 가리케이드가 많고 없으세요 이게 아이언 클렌징 하얀 짐승 석스 하얀 짐승 배꼽 아 켈리포스 아 타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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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되네 아 아 에이 복돌이 땜에 아이 복돌이가 아니지 복시리지 아이 복시리 땜에 복돌이가 게임을 망쳤다 자리 자기가서 바리케이드 2코스트 만들 수 있긴 한데 복돌로 3차 시간 지구 비단가자 비단가이다 이거 회생은 필요없습니다 야 내 돈 노란지라 원타 아단타 원타 아단타 이거지 같은 잡탑 위압 가면 여기에 바리케이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위압 왠고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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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타격 지울까? 강타 지울까? 없으세요 먹엄 무료로 미트볼 스파게티를 드려요 1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참 참 뭐 쌉 쌉 쌉츠리나자 어차피 따로 할 것도 없어지면 돼 2라운드 전등 전등 별 필요없어 보인다 서수네 근데 서수네도 다 잡아서 상관했지 룬 괴라미드 룬 괴라미드? 괴라미드 있으면 나와도 표식이 나오네 그지같은거 룬 괴라미드 표식 극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거만 쭉 봅시다 엘리트... 엘리트 봐야될 덱도 아니고 저거는 좀 병폭진화 아니고서야 저거는 좀 얇은 덱에는 표식 진짜 아프죠 근데 그것보다 패치전 배회하는 연이 더 치명적이었음 소름돋는 게임 비행기 하나 살까? 가면이 있어서 돈 좀 남을 것 같네요 대건 대건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뭐 없는게 아니라 변하세 대건 킹짱 갓재도 필요 없겠지 킹짱 갓재도 필요 없겠지 다참 대기니깐 아 뭐야 제가 방금 뭐 버렸는데요 못먹는 포션 버린거 아니었어? 엔트로피? 복제 포션 버렸잖아 마리케이드 맨밑에 있다 복제는 못먹잖아요 버리는게 맞는거 아님? 미리 먹으라고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아니 근데 더 더 쓸만한 포션을 손에 잡고 있는게 훨씬 이득아님? 5힐 보다? 어차피 깨는 전추에는 강화해야겠다 대검 잘가고 대검은 진짜 현역 짧았네 뭐 딱히 일안하고 집에갔네 몸박도 태워도 된다 회중시계 아우 미쳤다 기사여생 필요없겠지? 어차피 룬괴랩이 된다 배중시계에 미쳤다 배중시계에 미쳤다 흐흘레의 무적 과장 무적은 아닌가 무적 무적은 괜찮지 않나 어 쇼평 아이 걸음이게 낫지 않을까 무적 무적 무적특 무적은 아님 무적 삽질이 나자 그릇 무석도 별로 필요 없었겠다 과도자 허접생 이걸 칸한테 만든 없었어요 야 어퍼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대체 이 덱에 필요한 카드가 뭐가 있는데 약간 바참참 나오고 나니까 그냥 다 필요가 없네 각군 정치인 코로나 예반민의 락스 범죄는 천세상파론에 정신이 오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까운데 저런 이상한 나라가 있을까 바리케이드 단축까지 쓰고 어휴 깜짝이야 무섭을 뻔했네 이코스트 영방어도 소멸 카드 쓰냐 이코스트 영방어도 소멸 카드 쓰냐 펜타그래프 아 이거 재물 나왔으면 난리나는 건데 아 이미 난리나지 아 몰랐네 아 이런 다리 비란 참호 몸 이게 캐릭터고 이게 게임이지 아 타령 정말 이렇게 하네 안먹어 버젓 피해를 천줍니다 디펙트야 고생이 많다 위압이나 무적 다 빼도 된다 비상단추 있어가지고 꺼옥 끝 끝 끝 끝